1때문에 더 많이 뺏건네요 많이 빠진거 같다 진짜 많이 빠진거 같다 허리 이제 신기하다 허리 이제 28 옷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바로 닫았어 블럭거리시겠네요 이거 사고 없죠 우와 대단하다 차이 모를 것 같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잘한다 진짜 좋으시네 잠깐 잠시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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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트 간단하게 하고 또 걷고 먹고 또 걷고 또 지금 또 오후 웨이트하고 또 걷고 가서 닭가슴살 먹고 또 걷고 계속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좀 많이 걸어보려고 하고요 칼로리도 거의 최대한 낮춘 상태고 뭔가 스킨이 좀 얇아지고 수분이 좀 빠지고 그런건 느껴지긴 하는데요 조금 더 유산소 양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걷는 것도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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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